우리가 노후에 그 돈복이 좋으면 하기 싫은 일은 안 할 자유가 생기게 됩니다.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죠. 그런데 반면에 그 노후에 그 돈복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때는 달라집니다. 하기 싫은 일을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무거운 또 책임이 따라옵니다. 그런데 또 노후에는 또 건강이라는 게 또 뒷받침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책임은 주어지는데 또 몸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죠. 악재가 겹치는 형국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틈날 때마다 돈복을 좋아지게 하는 그 다양한 풍수방법을 지금처럼 또 우리 손으로 직접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더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죠.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 손의 힘으로 조용히 그 자연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맞춰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의 과정이 또 풍수방법이기도 한 것이죠. 노후에 그 안정된 그 돈복을 생각을 할 때 그 집의 서쪽을 우리는 그 무시할 수 없습니다. 서쪽의 그 작은 그 항아리를 두고 어떤 분이 항아리 위에 황금빛 그 동전을 올려놓았다면 물론 그 황금빛 동전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10원짜리 동전에 해당이 되겠죠. 평범해 보이는 그 풍수 배치일 수도 있지만은 이 안에 들어있는 그 풍수의 그 내용은 또 크게 달라집니다. 항아리는 그 오행에서 오행 토를 상징하니까요. 안정적인 그 재물밭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. 이 항아리 위에 놓인 그 황금빛 동전은 그 사람이 그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품격 있는 그런 그 격이 있는 그 돈복을 몰고 올 그 신호라는 것입니다. 평소에서 그 서쪽은 그 황금빛의 그 에너지와 연결된 방향입니다. 물론 그 서쪽이니까 금의 구역이기도 하죠. 이렇게 그 서쪽에 그 항아리를 두고 그 위에 그 황금빛 동전을 올려두게 되면 이때는 그 서쪽의 그 금기운을 최대로 또 끌어당기게 됩니다. 이 작은 어떤 풍수 행위가 서쪽의 그 재물운을 증폭시킵니다. 그런 사람은 또 큰 그 재정적인 그 기회를 또 끌어올리겠죠. 항아리는 그 돈을 담는 그런 그릇도 되고 재물이 또 안전하게 그 쌓이는 그런 공간을 넓게 그 상징을 합니다. 그 항아리 위에 그 올려놓은 이 동전은 바로 재물이 현실화되는 뿌리를 내리는 그 과정을 또 보여줍니다. 물론 이 방법 모두 그 시각화라는 그런 그 풍수 여건을 또 충족을 하기 때문에 또 돈복을 또 끌어당기는 뭐 기가 막힌 그런 풍수 배열이 되는 것이죠.